내가 지금 모르는데? 응? 내가 할테니까 어? 화진이 들어와? 야 화진이 들어와 확인해 봐 화진이 갑자기 추워졌다니까 볼게 언제 왔어? 어 방금 사는 게 어때요? 뭐 하는 거? 그냥 그래 아 그냥 그러면 어떡해 이팔 청춘을 야 나보다 이팔 청춘이 여기 엄청 많은데 나한테 이팔 청춘이라면 어떡하냐? 어 야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어? 아니야 그 누구냐 걔 어디갔어? 승훈이 어디갔어? 승훈이랑 화평이 화장실 간 거 같은데? 얘네들 오면 우리 수련을 좀 더 얘기해 보자 어 어디 갈 수 있어? 어 일단은 주일날은 상관없고 27일날만 회계사님한테 이거 뭐야? 하루는 아마 빼고 아니야 아니야 몰래카메라였어 야 아직 이제 몰래카메라에 찍어서 안 나와 여보세요 아 아 엄마 먼저 가 아 요즘 많습니다 저희 라이더 들어가십시오 몰라 알아서 날게 어떻게든 가겠지 다 쓰고 있다 진짜요? 저 좀 하나만 쓰지만 아니요 저도 안 했거든요 저거 좀 해주세요 나 내일 시험인데 나 지금 어디 가야 된다 끌려가는데 아니 여기 주스 있어 아 진짜요? 오케이 오케이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아이 그래도 테이크는 시험이라서 쏘까 싶다 진짜 진짜 웃겨 맨날 가방에서 막 사탕 사탕 나가지고 너무 겹치는 거 없니? 진짜 난 맨날 가면 졸거든 그러면 막 갑자기 뭐 피곤하지? 그러면서 가방에서 막 뭐가 다 나와? 뭐 뭐 이렇게 막 다 나와?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실 거 같아 되게 맛있는 커피 향 나 커피? 초코가 커피 향일걸? 아니 무슨 초코가 어 그래? 아니야 바지이가 배가 많이 고파 야야 승훈이 어디 가야해 승훈이 나 너무 고파요 너네 다 먹었어? 나도 화장실 어 화장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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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뭐야 그니까 내가 뭐냐면 얘가 지금 케이크를 못 사자 내가 신호를 계속 주는데 빨리 들어가고 이제 드라 룰라 왜 그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피 버rst dayopen hè피버rst dayopen 어? 어? 없어졌다고 어? 뭐야 아 누나 왜그래 아니 사왔다며 아까 케이크 치즈 케이크 없어졌다고 아니 뭐가 없어져 뭐가 나 진짜 싫지라고 뭐 아까 그 아니 불 켜봐 불 켜봐 아니 뭐야 야 이거 와봐 와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뭐 누나 뭐 뭐 뭐 뭐 어 나 심각하다고 없어졌다고 뭐 뭐 아까 그 케이크 없어졌어 야 케이크 없어졌대 야 야 야 야 사진아 어디 놔뒀어 어디 놔뒀어 아까 아 그 사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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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가져가신 거 아니야? 아니 케이크 없어졌대 케이크 어디 놔뒀는데 어디 여기 놔뒀어 여기다 야 보이는 곳에 놔뒀면 들고 가지 야 나 실제 상황이라고 하나 보이는 곳에 뜨면 야 숨겨놓지 어디다 심각하나 나 설마 누가 그런 거 야 너 너도 참 야 나 참 케이크 떠들만 거 처음이다 진짜 누나 진짜 사모님 맞지? 야 야 오여 아무도 못 봤잖아 케이크를 요즘 케이크 값이 좀 오르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야 나 설마 누가 집어갈 거야 야 뭐냐 하진 야 되는 게 야 진짜 없어 내 케이크 야 진짜 사모님 맞았나? 야 됐다 그냥 어떤 거 하자 아 모차 케이크 좀 오르대 나 진짜 야 차에 놨둔 거 아니야? 야 차에 놨둔 거 아니야? 아니라잖아 아니 뭐가 없어야 되는데 야 미치겠어 누가 왔다 안 와? 애들이 왔다 안 와? 애들도 없어 지금 다 밖에 또 놀고 있는데 야 오 오이다 숨겨서 너 대체 누가 오 야 오이다 숨겨 숨을 어? 너지 내가 뭘 숨겨 너지 야 얘야 야 얘 사람 놀린다 얘 너지 나 뭐 나래 자꾸 내가 아니고 얘야 쟤야 야 그래 몽타주가 너다 야 진짜 가져와 진짜 야 진짜 가져와야겠다 아니 참 사람 웃기네 아니 생일 케이크 잃어버릴 게 없어가지고 생일 케이크 잃어버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진짜 심각했다고 진짜 티아다 케이크 어딨냐 진짜 가져와줘 야 야 혜원님 뭐야 케이크 어딨냐 가져올게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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